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또 하늘에 계시는 마우지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. 다흘에도 명절도 지나고 계시는데 건강하게 찾으세요. 건강하시고 또 저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가보시고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. 고래 한번 드려드릴게요. 세워라 세워라 걸음을 제조하라 하도 걸음을 비가서 원망도 못해 왜 자꾸 부작용으로 눈을 위해선 떠드는구나 하도 많고 하도 많고 하도 많고 세상이 살아났어 주의자 살짝 욕심 그타짓은 콩보아도 불러내고 추원도 지고 또 달려들기 할 것도 낮을게 월월월 월월월 월월 월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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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궁은 대신에 남궁이 동나 남궁이 동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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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